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로 자리를 옮긴 그림책센터가 오늘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림책센터는 원주의 그림책 사업을 주도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개관과 함께 그림책센터의 운영과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그림책 포럼도 열립니다. 원주시는 그림책 사업 등을 토대로 유네스코 창의문학도시와 법정문화도시로도 선정돼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